네, 서울 양평포속도로 복정농단의 진실을 밝혀서 김건희, 윤석열 정권 빨리 탄핵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양평생활용진의 또 여승동락과 양평농성단이 같이 왔습니다. 저는 긴장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어제 287일간에 고속도로 복정농단, 윤석열 탄핵, 용성 천막을 정리하고 새로운 투쟁을 시작하기 위한 거리를 가졌습니다. 278일 동안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고 뜨겁게 연대해 주신 동주대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반드시 개혁국회에서 고속도로 복정농단을 포함한 이채향명주, 윤석열 심판 그 최종 목적 달성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여연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연성 의원과 함께하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43.5회 대표로 보겠고요. 도현치라고 합니다. 저것으로 데이트 이제 잠깐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남편 최종대로 데이트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멀쩡하게 아무 문제 없이 추진되던 고속도로 사업 대통령 청완당으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옮기려다가 들킨 사건 이것이 양평고속도로 데이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누가 최초로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지시했는지 밝혀내고 책임 있는 사람 처벌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풀서프에 꽁대가리 쳐박듯이 숨고서 나타나지 않는 김관리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지금까지 이에 대해서 많은 마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평고속도로 게이트는 그 본질이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서 국가 기반을 동원한 국정문란이고 국기문란이고 국정농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농단의 지침이 밝혀지면 권력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채양명주 연대 시민원대와 함께 국민이 얼마 전에 윤석열을 탄핵해서 나라를 바로잡아야 하고 야권의 190위석을 몰아줬듯이 그리고 국기문란 세력, 국정농단 세력 반드시 심판하라고 국민이 주렴하게 명령한 것이 확인됐듯이 이채양명주 10년대와 함께 우리 양평, 영동락과 농성당이 튼튼하게 연대하고 앞으로 손 꼭 잡고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